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과거에 조국 흑서 지필자 중에 한 명인 서민 교수는 현재 이재명에 관련된 책을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공동 지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흑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민 교수가 이 책을 지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하고 김혜경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참 의아한 점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 먼저 서민 교수는 이재명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가장 놀란 점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게 가능한가라면서 이게 가장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일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재명처럼 연루되어 있는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연루된 정황이 있었다면 좌파들은 후보를 사퇴하라면서 총공세를 퍼부었을 테고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조리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거는 빼박이구나 라는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게다가 해당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기된 문제로서 당시에 친정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도 했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대선 이후로 미룬권도 있으니까 현재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서민 교수는 이재명에 대해서 두 번째 놀라운 점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모든 의혹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로 많은 혐의에 연류가 되어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인정할 만도 한데 이재명은 죄다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로 일관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몇몇 개만 살펴보더라도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면서 이재명은 자신이 설계했다라고 자신 만만하게 이야기하더니 그 후에 민간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간 게 드러나니까 초과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자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갑자기 이거를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붙였고 또 백현동 사건에서 공공기관이 쓰던 땅을 4단계 종 상향을 하는데 기여한 이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이었으며 그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에 7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김인섭과 맺어진 관계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떨어지는 선거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자신하고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부정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남FC 사건에서도 두산건설 등 여러 기업은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라든가 용도변경 등의 혜택을 받았고 대가를 노리고 돈을 주는 것은 후원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서 광고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으로써 실제 여러 차례 재판을 치르면서 호화 변호인다를 구성을 했음에도 이재명은 오히려 재산이 늘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수밖에 없고 대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재명이 쌍방울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을 받은 걸 떠나가지고 쌍방울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쌍방울하고 얽힌 인연은 내복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우기고 있으니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서민 교수가 이재명하고 관련된 책을 지피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고 놀라웠던 점은 바로 이재명하고 김혜경씨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은 현재 아내 김혜경씨가 오급 배모씨에게 황제의 의전을 받은 사실마저도 부인을 하고 있는데 해당 의혹은 작년 11월 25일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아내 김혜경씨가 공무원의 수행비서를 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 뒤에 한 달 동안 침묵했었던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다가 김혜경이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호원장단과는 다르게 황제의 의전의 당사자였던 7급 공무원이 녹취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증거와 함께 사실을 폭로하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썼었던 SNS 게시물을 슬그머니 지우더니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그 후에 됐던 핑계들 역시도 전부 다 자신은 너무 바빠서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의혹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까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해도 너무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김혜경에 대한 의전이 그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0년부터 무려 12년이나 이뤄진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이고 또 그리고 그동안 김혜경의 의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사람이 한둘도 아니었는데 실제로 2011년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이 시장과 동행하지 않은 채 봉사활동을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지적을 했으며 그 외에도 과거의 성남시 회의록을 보면은 김혜경의 측근인 이 배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왜 김혜경 곁에 붙어가지고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성남시 의원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혜경과 이 배모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재명의 친형이었던 이재선씨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재선씨는 녹음된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이재명의 마누라가 공무원인가라고 이야기했으며 왜 체어맨을 타고 다녔고 비서가 있는가라고 묻는 이런 녹음본도 존재한다라고 서민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서민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걸리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지 자신에 대한 비판에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자진이 성남시장 시절을 하던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선출이 되고 나서 배모씨에게 똑같은 일을 시켰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김혜경을 모실 7급 공무원을 한 명 더 지원해준 게 성남시장일 때와는 달랐던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관이었던 점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재명이 했었던 변명인데 이재명은 자신은 공관에서 혼자 거주해서 사택에서 아내가 배씨의 사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별정직이 아닌 공체로 선발이 된 공무원으로서 아내의 사적인 업무를 몇 차례 도왔다라고 해가지고 개인 수행 비서로 뽑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의 이러한 반박을 듣고 있으면은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고 부부인 것을 티내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대놓고 떠벌리고 다녔었고 또 아내와 금수를 자랑을 하면서 TV 출연까지 해가지고 아내와 사이가 좋다라는 것을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은 삼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혜경에게 밥을 얻어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공간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떤 것이 진실인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의 말과 행동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밥만 얻어먹으러 김혜경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인 것인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며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현관에 나갈 때 김혜경하고 키스도 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다감다감하고 금술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해당 책을 집필하고 있는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에 관련된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다면서 차라리 황제의 의전을 받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서민 교수하고 김경일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에 관련된 책을 함께 집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스스로도 책을 집필하면서 놀랄만한 사실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일명 이재명 흑소라고 불리는 이 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나중에 책이 발간이 되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책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